네, 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입춘인데 많은 눈이 예보가 된 상황인데요. 네, 퇴근 시간 무렵부터 서해안에서 눈이 시작됐는데 어디에 얼마나 눈이 올지. 이번에는 영종대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원 기자. 네, 이곳 영종대교는 오후 5시쯤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이지만 한때 제 뒤에 보이는 영종대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게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서해안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오후 5시에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이어 오후 7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번 눈은 오후 9시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에 최대 15cm, 서울과 경기 서부에는 3에서 10cm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좁은 구간에서 발달하는 눈구름 때문에 지역마다 적설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밤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종대교 전망대에서 TBS 최혜원입니다.